안녕하십니까 광명철학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저희 광명철학원은 4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철학원으로서 오랫동안 쌓은 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드리는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사주나 장명, 궁합 등 어떤 상담이든지 궁금하신 것에 대한 속시원한 해답을 드리고 있으며 늘 행복한 삶, 희망찬 내일을 향해 가벼운 발걸음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